시청자 여러분, 2017년 골프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겨울철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드 카운트다운을 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필드에서 보다 즐겁게 또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라이브 레슨 70도 2017년 첫 생방송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의 필드 카운트다운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연습장에 가셔서 내가 평소와 같이 똑같이 스윙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몸이 뭔가 불편하고 또 이 스윙이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제가 그래요. 1부에서 내가 첫 번째 레슨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얼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몸이 경직돼서 그냥 작은 부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연습은 첫 번째로는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부상이 좀 방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날씨가 추운 탓에 여러분들의 이 몸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씨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굳은 몸과 뭔가 감각을 어떻게 깨워야 될지 이제 필드 카운트타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연습 방법 위주로 좀 레슨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연습 방법은 상체에서는 손목 그리고 팔꿈치, 어깨 이런 관절 마디마디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뻣뻣한 몸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체에서는 발목, 무릎, 골반 이것을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좀 몸을 풀어주는 그러한 연습 방법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연습 방법을 하시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연습장에 이렇게 가셔서 장세벌 아나운서는 뭐부터 연습을 하시나요? 저는 어프로치부터 하긴 하는데요.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셔서 전수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요. 처음 연습장에 딱 가셔서 바로 치시는 것보다 먼저는 이 손목이나 발목 살짝살짝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 몸도 그냥 뭐 꼭 어디에 딱 맞춰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체조를 충분히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먼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을 좀 단 5분이라도 좀 풀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장세벌 아나운서가 어프로치부터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특히 겨울철 갑자기 긴 클럽을 잡고 연습을 시작하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예전처럼 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점 스윙에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부터 이 연습을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어프로치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윙의 이 시작이 사실 이 어프로치부터 해서 점점점점 스윙 반경이 커질 뿐 똑같은 이 작은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이 본능적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연습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감각을 처음에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힘을 줘서 거리를 내야지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클럽 페이스와 공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이런 볼 컨택 이런 감각도 또 깨워줄 수 있고요. 또 헤드 무게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감각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이 관절 마디마디 손목이라든지 뭐 팔꿈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굳어있던 걸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짧은 클럽부터 시작해서 긴 클럽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좀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신선 어프로. 근데 어프로치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연습장에서는 저도 어프로치 그냥 생크가 나지 않거나 그냥 잘 통과를 하거든요. 클럽헤드가. 근데 필드 나가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실내에서 그 필드의 미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프로치 뭐 팁 간단하게 하나 정도 있을까요? 팁이요? 네. 제가 드려야죠. 많겠지만. 드려야죠. 네. 그런데 이 연습을 오늘은 이 근육을 풀어주고 또 관절을 깨워주는 연습 방법이니까요. 어프로치도 그냥 뭐 어디에 맞춰서 막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 겨울 올 시즌 첫 연습 내가 올 시즌을 데뷔해서 정말 필드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필드 카운트타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그 목표 거리까지만 보낸다 하고 꼭 뭐 공이 내가 쓰는 필드에서 쓰는 공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크기대로 톡톡 어디까지만 보낸다라는 그러한 목표 지점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뭔가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본능이나 감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제가 좀 먼저 알려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굳은 몸, 근육과 관절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는 손목 그리고 이 팔꿈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손목과 팔꿈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날씨가 춥고 뭔가 그동안 연습을 좀 소홀히 했다 하시면 나도 모르게 손목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해보시면 손목에 힘이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에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갈 때 손목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손목이 세워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감과 동시에 팔꿈치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손과 팔꿈치를 다 경직해놨기 때문에 내 팔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 탓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팔을 자꾸 못 움직이게 잠궈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 때문에 뭔가 더 몸이 굳어지고 이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겨울철에는 똑같은 클럽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더라도 샤프트도 기온에 따라서 좀 더 뻣뻣하게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팔도 더 뻣뻣하게 하면 정말로 감각이 없겠죠.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를 최대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손목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손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손목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손목을 내려놓는다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이 그립 끝. 우리가 양손으로 이 그립을 잡고 있죠. 이 그립 끝을 살짝만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손목에 양손에 이 손목에 약간의 굴곡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뭔가 우리 손목이 상하로 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손목 관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결국 이 클럽을 잡고 있는 것도 내 양손이고 또 이 양손과 내 팔을 연결하는 부분은 손목이에요. 그래서 이 손목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을 살짝 내려놔라. 살짝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내가 손목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엔 팔꿈치인데요. 팔꿈치 역시도 우리가 팔꿈치에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팔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없죠. 우리가 골프에서 몸의 회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몸의 회전 역시도 이 팔이 몸의 회전에 같이 감겨서 같이 가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버리고 힘을 주면 아무리 몸의 회전을 잘 한들 팔이 그것을 몸을 타고 휘둘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 클럽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양쪽의 팔꿈치를 쭉 경직하지 마시고 살짝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양쪽 팔꿈치에 나사를 빡 조였다면 이것을 살짝만 약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풀어주시면 삼각형이 좁아진 게 아니고 살짝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더 이렇게 연습장에 가면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풀어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겨울철에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단, 양쪽 겨드랑이가 몸통에 붙어있으면 돼요. 풀어주셔야 했더니 이것을 팔꿈치를 아예 오각형으로 이렇게 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양쪽, 양팔이 몸에 붙어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 겨드랑이는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만 살짝 약간 접힌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풀어주세요. 쭉 피는 것이 아니고 살짝만 내려놓으세요. 그럼 훨씬 더 내 팔과 내 손목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상체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힘이 내가 클럽을 휘둘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팔을 휘둘러 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손목 관절과 팔꿈치를 이용해서 스윙을 연습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깨가 남아있는데요. 어깨는 잠시 좀 남겨두고요. 상체에서는 지금 손목과 팔꿈치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면 하체에서는 양발을 지면에 꾹 뒤린 상태에서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은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어디까지나 내 몸 안에서는 살짝살짝 또 이 관절도 이용해서 움직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움직이려고 하면 물론 움직이지 않고 이 하체를 잘 디뎌놓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양발, 양발만 지면을 꾹 뒤디면서 내 몸 안에서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내 발목이라든지 무릎, 무릎 또 이 골반은 움직여주셔야 이 몸의 회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여드레스는 평상시와 똑같이 서주세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날씨가 추워져서 모든 연습장에 가시면 힘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맞아요. 몸이 움츠러드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양발을 지면을 꾹 밟은 상태에서 하지만 내 발목과 무릎 그리고 이 골반은 내가 지면을 디딘 상태에서 내 또 몸 안에서 내 스탠스폭 안에서 살짝살짝 움직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주신 다음에 이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손목 살짝 밑으로 다운시켰고 이제 굴곡이 생겼죠. 손목에 약간의 커브가 생겼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살짝 팔꿈치를 풀어주는 느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아무런 스윙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 가슴까지만 쓱 들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던져주세요. 이것을 스윙을 어떻게 되지? 몇 미터 나갔다?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내 관절과 내 몸을 좀 이 감각을 내 클럽을 휘두르면서 내 클럽 헤드 무게를 충분히 이 지면에 떨어뜨리면서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지네요. 툭툭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이제 연습을 막 시작하셨는데 스윙 어떻게 하지 막 하면 오히려 날씨도 아직 완벽하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밖에 나가면 찬 바람이 생생 부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근데 뭔가 이 필드 카운트다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신 상태에서 그냥 가슴까지만 스윙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날씨가 추워지고 샤프트도 분명히 딱딱했지만 뭔가 내 팔이 부드러워지고 내 몸이 좀 유연해지니까 훨씬 헤드 무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자, 이 가슴까지 반만 하시면 돼요. 툭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앞서 말씀드린 이 하체에서 하체를 그냥 가만히 내 발목, 무릎, 골반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상체로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아있고요, 체중이. 네, 그냥 팔로만 이렇게 치면서 몸은 체중은 그냥 오른쪽 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하체의 움직임은 양발은 주면을 꾹 뒤졌지만 발목과 무릎과 골반이 움직이도록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오른, 어디까지나 반씩만 치잖아요. 가슴까지만 치기 때문에 오른발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우리가 가장 골프에서 또 문제점이 임팩트에서 자세가 무너지고 골반이 일어나고 배치기 이런 것이 척추각이 다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도 좀 같이 병행하시려면 오른발을 좀 디딘 상태에서 발이 빨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뒤꿈치가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뒤꿈치를 앞으로 확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간 옆으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드는 것이 아닌 엄지발가락 약간 옆쪽으로, 옆쪽으로 들리게끔. 자, 다시 한 번. 하체의 움직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자세를 지키면서 임팩트, 정확한 임팩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체의 움직임도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 하체도 비례하게 이렇게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툭툭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몸도 풀렸고 관절을 마디마디가 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헤드 무게를 내 클럽의 헤드 무게를 충분히 느끼면서 내가 충분히 이 감각을 좀 깨웠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골프를 이렇게 작은, 뭐랄까요. 관절로만 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깨, 어깨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어깨를 백스윙 탑도 하나의 자세죠. 그래서 사실 이 백스윙 탑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전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백스윙 탑이 나는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탑을 뭐 이 정도 하고 싶은데 자꾸 오버스윙이대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연습은 내가 원하는 백스윙 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개개인마다 다르실 거예요. 백스윙 탑을 원하는 위치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은 내 큰 근육, 내 등 근육, 이 어깨 쪽 근육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맥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 이때도 최대한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다리까지 무너지면서 막 이렇게 가시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스탠스 폭 안에서 결국 그 뜻은 내 몸 안에서 내가 양발의 지면을 꾹 디딘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보세요. 그럼 여기서 개개인에 따라서 이만큼이 최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만큼 갈 수 있어. 그건 상관없어요. 개개인의 차이예요. 단 이것을 백스윙을 그대로 한 상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3초 정도 멈춰주세요. 이 자세를 좀 이렇게 지키면서 내가 이 자세를 내 몸이 감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거울이 있으시면 이 백스윙탑을 만들어 놓고 측면 거울을 좀 보시면 더 좋아요. 측면이나 정면을 보시면서 아, 내 백스윙탑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로도 이렇게 딱 각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세를 3초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스윙 연습도 되지만 내 굳어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연습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멈췄다가 3초에서 또 멈췄다가 여기서 바로 휘둘러주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을 치지 마시고 연습 스윙이에요. 자, 백스윙탑 3초 멈췄다가 휘두르고 피니시에다가 3초. 피니시에다가 3초를 왜 있으시라 하냐면요. 사실 피니시도 하나의 자세잖아요. 그럼 이 자세도 여러분들이 3초씩 내가 공을 안 쳤더라도 자세를 잡고 있으면 그동안 이 움츠러뒀던 몸을 좀 더 연습 스윙을 통해서 내 골프 근육을 깨워주면서 충분히 몸을 이완시킬 수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뭔가 자세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이 중간 동작들이 다 좀 더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장에서 여러분들이 겨울철 연습하실 때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공을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데 관절도 굳어있고 몸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라도 더 친다? 그것은 전혀 연습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 스윙 제가 알려드린 앞서 설명드린 관절을 풀어주는 연습 방법 그 다음에 그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충분히 백스윙탑 3초 그 다음에 마음껏 휘둘러주고 피니시에서 3초 그러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를 감지하면서 몸을 좀 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충분히 해주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공을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몸이 그러면 굉장히 땀이 나요. 아무리 좀 추워도 몸이 다 풀리셨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준비 이런 뭐랄까요. 겨울철에 충분히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연습을 한 거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나는 드라이브부터 쳐볼래. 그리고 막 100개, 200개를 친들 하나의 효과를 양으로 승부하시려고 그러면 그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연습을 하시고 이 공을 치더라도 내가 단 50개를 쳤더라도 여러분들 그 50개를 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몸으로 다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몸에 흡수가 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연습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이 필드 카운트다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세를 지키면서 오늘 알려드린 연습 꾸준히 해보시면서 이 공을 치시면 확실히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또 올 한 해 또 2017년 보다 뭐랄까 즐겁고 또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